자표 북위 41도 54분 27초 동경 12도 26분 51초 북위 41.90750도 동경 12.44750도 41.90750 12.44750 치프로역 과거의 치프로 무세이 역은 1999년 5월 29일 개통한 로마 지하철 A선의 역이다. 이 역은 치프로길과 안젤로의 모길 사이 교차로에 위치한다. 이 역의 이름인 치프로는 키프로스라는 뜻으로 이 역이 위치한 거리인 치프로길이라는 이름을 땄다. 이 주변 지역의 길 이름은 베네치아 공화국 및 기타 해양 공화국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 및 장소를 따서 이름 지어졌다. 길 밑에 존재하는 중앙광장에서 고고학자들이 1993년에서 94년에 로마 지하철 A선의 오타비아노 바티스티니 노선을 굴착하던 도중 여러 고고학적인 물품들을 발견했다. 이 발견품 중에는 기원우 3세기경 제작된 사르코파구스 및 장례식에 이용한 재를 담은 항아리, 비문 등이 발견되었다. 이 주변 지역은 고대 로마시기 대형 매장터로 이용했던 비아트리움팔리스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. 1991년 이 역이 위치한 로마의 코문에는 모스크바라는 뜻의 모스카로 이름 붙여졌다. 이에 보답하여 모스크바 지하철 역 중 하나인 림스카야 역은 로마를 따서 이름 붙여졌다. 치프로역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다. 위키미디어 공용에 치프로역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